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고인신문이 열렸는데 이 수첩이 좀 쟁점이죠? 수첩과 관련해서 지난 헌재에서 했던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제가 메모할 건 하고 파괴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열 몇 번인 것 같은데 그걸 검찰의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내용들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가 가필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자꾸... 그러니까 증인이 제시받았던 거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제 소관 관련된 것들은 주로 지시 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두 묶음이란 말이에요. 초기에 들어갔던 17건인가가 있고 보좌관이 갖둬던 39건이 있고 여기서 부인한 거는 그 나중에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두 번째 보좌관이 갖다 준 거는요. 제가 보기에 안종범 수석이 증거 능력을 많이 처음에 다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어서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집은 보좌관을 갖다가 검찰에서 약간 협박하게 혹시 네가 수집을 안 갖다 주면 너도 증거인별로 처벌하겠다든지 이런 협박에 의해서 강압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줬다. 따라서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한 걸로 보도가 되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또 안종범 수석이 말을 바꿔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듯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게 둘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313조 형사소송법에 보면 항상 자기가 자폐 서명을 했거나 자기가 기재한 게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 내용은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다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난 거에 대해서는 재단 추정 강요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에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오늘 이게 피곤신문 날이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재판은 피곤신문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원래는 이게 피곤신문 끝나면 구형하고 선고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뇌물죄로 추가됐어요. 최순실하고 안종범 수석은 뇌물죄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직권남용 강요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추가됐거든요. 따라서 이게 가치 재판을 또 새로 뇌물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내용을 보니까 전적으로 이게 부인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직권남용 강요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은 이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첩의 어떤 객관적인 문헌이 그들에게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인해도 수첩에 만약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그 수첩이 더 증거능력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박 전 대통령하고 대기업이 있으면 그 사이에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돼 있는 건데 일단은 좀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좀 덜 지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부인해야 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데 모든 걸 집중할 겁니다. 시켜서 했다. 본인은 그냥 지지 반대로 했을 뿐이다.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번에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이 있었던 부분 또 여론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가능한 한 본인의 개입이 적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률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속이 저희가 이 날짜를 뽑아보니까 벌써 작년에 구속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치소에서 나간다면서요. 그쪽이 644,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따라서 6개월이 원래는 법에는 2개월 단위로 구속할 수 있고요. 두 번 연장하면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호성 비서관 있죠. 이런 분은 100%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제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가벼운 죄예요. 공무상 비밀류설이. 그런데 대통령하고 같이 판결을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6개월 되면 아마 무조건 나갈 것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 장시호 씨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도 나가기는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게 동계영대스포츠센터 사건인데. 거기는 이게 뇌물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계영대스포츠센터는 삼성에 지원받은 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돈은 누가 다 행령했습니까? 거기 돈은 이게 장시호 씨가 다 행령한 거예요. 받을 때도 장시호 씨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장시호도 당연히 저는 뇌물로 공범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6개월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시호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완전히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돈을 본인이 다 행령했는데 지원받은 걸. 이게 자기는 장시호 씨는 이게 직권남용하고 강요만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뇌물이 추가해서 빠졌어요. 김종 차관하고 두 분은.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추가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는 거죠. 김종 차관하고 저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다 그들을 행령했는데 왜 최순실 씨는 대통령 공범인데 장시호 씨는 이게 왜 공범이 아니냐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줬으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플리바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어떤 피고인에게 일정한 편의를 봐주는 건데 원칙이 맞지 않죠. 서변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원칙이 맞지 않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증거도 많이 대주고 금고도 어디 있다고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편의를 좀 봐줘서 저런 식으로 기소를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은 드네요. 제가 행령 사건을 많이 해보는데요. 실세가 안 하면 이게 행령을 못해요. 여직원이 어떻게 10억을 행령할 수 있겠습니까? 장시호 씨는 이게 이모 최순실을 다 했다 하지만 그런데 장시호 씨가 거의 대다수 돈 10억 가까이를 행령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 이런 말로 단순 직원이 어떻게 행령을 10억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단을 주도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돼서 수사받고 있는데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거죠. 똑같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의의 사도처럼 공익적인 제보자 역할을 했는데 김종의나 장시호 같은 분들은 6월 7일 날이면 끝나잖아요. 그 전에도 보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집행유예 되면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영태는 협조를 해줬는데 뒤늦게 열쇠 문 따고 들어가서 잡아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차별받았다. 이런 의식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적극 협조도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듯이 사실상 주범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이 사건의 모든 부분에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시호 씨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본다면 장시호 씨는 이모 최순실 씨가 이걸 하라고 지시하면 그것을 실행한 사실상 종범, 하수인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시호 씨가 큰 그림을 그려서 기획을 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이모가 이거 그려봐, 돈 받는 거 이거 써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춤법도 틀릴 정도로 이런 기획서를 만들어서 조급하게 만든 게 삼성에 가고 그날 바로 대통령에게 가서 그날 삼성이 전달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시호 씨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고 그 역할을 맡았던, 실무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한 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적으로 6개월 대가 만기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없고요. 그러면 판사가 미리 보석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을 다 허가해서 아마 저거보다는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조 날짜 거치가 6개월 대가 나가는 경우는 제가 20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게 보석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어제 증언이 나왔는데 글쎄요. 그 얘기를 조원동 전 수석이 했는데 그 얘기 자체로는 조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이죠. 아니, 이게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애국과 비애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분을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현 정부에 충성을 하느냐. 그렇죠. 그건 애국이 아니죠. 개인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지 그게 어떻게 애국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탄핵당할 일을 했으면 탄핵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애국 아니겠어요? 국가의 기강이 얼마나 서고 국민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 애국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진보적 성향을 보이면 무조건 비애국이다. 이게 그 사람이 더 비애국인 거죠. 김기춘 전 실장이 저런 태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보진장에 있는 사람을 낙인을 찍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거기에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보면서 저 조혼동 전 수석의 말을 들으면서 참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자세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불러들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태도와 모습은 국가의 어떤 가치 또는 국민의 어떤 가치, 외국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 본인들에게 충성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아주 왜곡된 국가관과 국민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청와대 비서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일단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송환이 되면서 최수실 씨하고 정유라 씨 입장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김 교수님 부모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글쎄 당연한 걸까요?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래야 정유라 씨, 우리 딸도 정말 와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럴 텐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있게 될 경우에는 정유라 씨는 정말 해외에서 미아처럼 떠드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들어오면 계속해서 언론의 추적 그리고 사실은 법의 단제를 받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애초에는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장 바뀌었죠. 그래서 변호인에게 우리 유라를 잘 부탁한다. 들어오면 아마 고초를 겪을 거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죠. 귀국하면 체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의 심정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되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방치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놓는 국정농단의 사태 속에서 딸인 정유라 씨도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심상을 갖게 됐고 군림하는 성격, 부자, 권력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특혜 입학이라든가 또는 학사 부정에 관련돼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에 빨리 들어와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는 제 껍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이 바로 이런 법적인 가혹한 질책과 사회적인 비난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것. 이것을 걱정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에서 더구나 어린 애를 데리고 미화로 떠돌고 있는 상황.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고초를 겪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텐데 최순실 씨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첫째는 정유라 개인 물론 처벌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정유라를 우리 보통 이화여대 입시 비리, 저국의 업무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항상 강조하지만 5년 이하로 좀 가벼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 인도 사유서를 보면 범죄 수익 은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표하면 이게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게 특경법 사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범죄 혐의에 들어가야 정유라 혐의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이게 상상외로 형량이 높게 놓을 수가 있고 그게 첫째 이유고요. 결사 막는 게. 두 번째는 정유라가 만약에 돌아온다. 그럼 이게 바로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에 정인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을 상마 지원 이게 뇌물로 지금 중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정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폭로가 놓는다.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에 엄청난 파문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순실 고등법은 대법원은 그걸 안 하니까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유료를 할 거고.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결사로 막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금 뇌물자 관련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정인 때 세우겠죠, 정유라를. 왜냐하면 이게 지원의 당사자니까. 그럼 이게 어떤 경우로 삼성에 지원했고 이게 놓으면 뇌물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돈을 빼돌린 것도요. 비덱스포츠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논란이 된 뒤에 없어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비덱스포츠가 독일에. 그리고 비덱스포츠를 실제 운영했던 대표로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으로 컴플라데라고 정유라의 승마 코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정유라 최순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지금도 비덱스포츠의 대표로 있으면서 비덱스포츠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돈들을 다 비덱스포츠 대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빼돌려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그 일에 지금 서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덱스포츠를 통해서 뇌물로 받은 돈이나 지원받은 돈을 빼돌려서 거기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대의 비리, 입학 비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 부모들이 정유라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뉘앙스가. 최순실 씨는 안 되라는 거고 정윤회 씨는 견디기 힘들 텐데. 그렇죠. 입장이 다르거든요. 입장이 다르죠. 정윤회 씨는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고생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거고 최순실 씨는 물론 모녀 간의 정은 가깝지만 자기 재판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결정적으로 뇌물에 영향을 주니까 정유라 씨 오는 거를 지금 재판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도 지금 뇌물하고 더 큰 게 뇌물을 주면서 비덱스포츠 관련해서 국외 재산 도피를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회잖아요. 그것도 정유라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언 때 서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재판이. 행여 부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관계된 사람들은 정유라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최대한 최순실 씨도 그렇고 여기서 막아보려고 하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미룰 수 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판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선나 씨하고 비교해봐도 따라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도 한두 달 항소하면 한두 달. 그다음에 대법원 가도 한 4, 5개월이면 일단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은 EU 법에 의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있거든요. 또 그거는 날짜가 얼마 걸릴지 계속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측은 유럽인권법원 때문에 예측은 못하겠지만 덴마크 법원은 한 4, 5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대법원까지. 지금 추세로 보이면 상당히 빨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쯤이면 정유라 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말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소환한 이런 변수는 좀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막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 교수님, 이게 또 승마협회가 오늘 발표를 했네요. 이 국가대표에서 선수를 영구 제명하겠다? 저는 이미 나온 줄 알았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를 그냥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명하고 이건 아니고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선수가 학사 비리, 입시라든가 이런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영구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모든 곳에서 경기에 출전도 할 수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수 자격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승마계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정윤아 씨 입시 비리, 이걸로 인해서 승마계가 사실은 고개를 두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승마계나 또는 경마 쪽도요. 그렇죠. 모든 비리가 있는 곳인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과 비판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승마협회에서는 승마라는 스포츠 전체의 이미지를 흐렸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대로 학교에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서류도 조작하고 또 훈련 일정이라든가 훈련금도 받았던 것도 부당하게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훈련금도 환수하기로 했고 승마협회에서는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아 씨는 이제는 승마라는 스포츠에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말을 탈 수 있겠지만 승마라는 스포츠의 선수로서는 완전히 활동을. 연구 제명을 했고 승마인들에게는 얼마나 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밉상의 얼굴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고용태 씨 관련해서 좀 소식도 살펴볼게요. 서정표 의사님, 묵비권을 나흘째, 나흘째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고용태 씨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혐의 세계를 보면요. 세관장 알선수재를 해가기에 2천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뇌물 2천 원 구속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개인은 한 억대 정도 넘어야지. 그렇죠, 서범석으로 얘기했었죠. 따라서 2천만 원 정도로 구속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사기적으로 무혐의로 올렸던 거예요, 경찰에서. 원래 돈 빌린 거는 요즘은 옛날에는 1억이 영장 기준인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치도 한 5억 정도까지. 중앙지검은 서울에게 많이 기준이 요즘은 거의 불구속이에요, 사기는. 왜 합의를 도출하고 나중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도 있어도. 따라서 저는 8천으로 영장 되는 걸 못 봤고요. 그다음에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자기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2억을 본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태 씨 개인 입장은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고용태를 의인으로 안 보고 공익신고자를 안 보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법조인을 시각으로 보면 과연 이게 구속영장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기준으로 법률만 보면 순수하게. 물론 이게 추가한 범행이 너무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비권 행사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변호인단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딱 보면, 글쎄,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나 고용태 씨가 얘기하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민주주의 검찰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최순실 씨하고 고용태 씨를 그냥 비교하면 고용태 씨가 더 억울한 부분이 있죠. 최순실은 더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적에 본다 보는데 고용태 변호인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0분 동안 하나하나 두 개 질문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30분 동안 하나, 두 개 질문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청구할 때는 시급한 수사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들 얘기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는 여론 재판을 당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고용태 씨 입장에서는. 워낙 보수 쪽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왜 고용태를 구속을 안 시키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고 왜 체포하라는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순위를 하더라도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헌신했고 봉사했고 또 본인도 일정 부분은 거기서 뭔가를 얻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본인은 지금 손정욱께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가다 보니 본인이 구속된 게 이상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 부분은 이게 왜 힘드냐 하면요, 제수자들이 제일 있기 싫은 데가 검찰청에 보면 유치감 있잖아요. 유치감. 우리 박 대통령 역대 시지심사한테 뒤 건물에 어두컴컴하게 아주 좁은 데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불러서 한 2시에 부르잖아요? 그럼 저녁까지 거기에 대기식이 나요. 그리고 저녁 이후에 불러서 한두 개 묶고 보내고. 이게 옛날에는 그런 괴롭힌 게 많았는데 최근에 판례가 녹아지고 이제는 소환 시간하고 조사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정거능력이 없어요. 최근에 이게 판례가 녹아지고. 왜? 2시에 소환하면 한 2시 반이나 3시에는 조사를 시작해야지. 저녁 먹고 조사하면 그 조사 정거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례가. 따라서 검찰에서 그렇게 대기는 못 시키고 그런데 불러서 30분에 한두 개로 시간만 계속 때우는. 아니,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내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처럼 그게 제일 힘들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검찰이 녹아가지고 대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하니까 아마 계속 불러내는 거고. 그래서 조사도 내용도 실질적으로 알아면서 계속 불러내면 또 이게 10일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하겠죠. 그러니까 고용태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항상 빨리 기소해달라 하거든요. 이게 빨리 기소가 되면 법원의 보석도 청구하고 또 심리가 되면 집행유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는 안 하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 구글 기간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태 씨는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면 좀 비정상의 정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태 씨가 볼 때는. 변호인단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용태 씨가 볼 때는 억울하다고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수가 계속 태극기 쪽에서 고용태도 수사하라. 어떻게 하면 원흉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고. 또 하나는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날 전후에서 긴급체포됐잖아요. 그때 출두를 협의하다가 변호사하고 협의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대문에 와서 문을 뜯고 어떻게 보면 끌고 가다시피 했으니까 고용태 씨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 아닐까 싶어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긴급체포까지 저렇게 서둘러서 해서 30분의 질문 한두 개 하고. 우리 아들도 펜싱 배우려는데 애들한테 펜싱 괜찮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좀 너무 자귀적으로 억지로 좀 수사를 고용태에 대한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